자, 오래 기다렸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8강, 오늘의 마지막 경기. 자, 서울특별시대 인천강역시, DRS 신한대 농심 레드포스 아카데미. 자, 곧 있으면 이제 경기가 시작될 것 같은데요. 아, 어찌 보면 진짜 와, 이 틈이 왜 여기서 만났나요, 진짜. 아, 어찌 보면 진짜 양쪽 다 좀 만나기 되게 싫었을 것 같은데, 결국 근데 우승을 좀 몰입해 올라가려고 하면은, 결국 근데 좀 꺾긴 해야 되거든요. 오히려 여기서 만나는 게 잘 된 거일 수도 있고요, 양쪽 다. 아무튼 간에, 아, 양쪽 다 좀 쉽지 않은 경기를, 아,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 같은데, 아, 보는 입장에서 뭐 재밌는 경기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경기를 시작하기에 앞서가지고, 일단 서울특별시 선수들은 제가 좀 소개를 드렸고, 일단 인천강역시, 농심 레드포스 아카데미 선수들을 좀 설명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탑의 이기우 선수고요. 자, 그랜드마스터 992점, 그리고 모스 3은 크산테레넥 제이스인데, 이 선수가 좀 제가 알아본 바로는 터프타일러스를 좀 쓴 게임이 있긴 한데, 아마 대회에서는 그렇게 좀 안 쓰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자, 그리고 다음에 이제 정글 김주영 선수, 자, 마스터 669점이고, 리신비에고 디달리, 모스 3으로는 리신비에고 디달리인데, 좀 제가 알아본 결과 좀 유독 모스 3 비율이 높고, 그리고 또 요즘 시바나 정글이 좀 되게 많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좋든 안 좋든 간에. 좀 그래도 근데 따지고 보니까 시바나 승률이 좀 되게 좋아서, 어, 과연 시바나 정글이 좀 나와볼 수 있을지, 좀 이거를 또 한 번 지켜보면 또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미드의 오승준 선수, 자, 그랜드마스터 911점이고, 트타 후에이 코르키를 좀 줄어하고, 다른 모스트의 또 제리, 루시안 등 원딜이 좀 많더라고요. 어찌 보면 요즘 메타, 좀 쌍코를 놓고 미드에 좀 케이아용 있는 미드를, 아, 원딜을 좀 많이 하는 그런 메타인데, 어찌 보면 좀 지금 메타에 이 선수가 굉장히 좀 강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자, 그리고 바텀의 원딜 김유란 선수, 자, 그랜드마스터 923점이고, 모스 3은 카이사, 제리, 아펠 이렇게 하는데, 최근엔 또 스몰더도 하고, 이지현 스위반에는 또 승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솔랭에서. 그래서 또 어찌 보면 요즘 스몰더, 이즈리얼, 되게 좀 팀게임에서 많이 나오는 킥들이긴 한데, 좀 어떤 식으로 좀 팀게임에서 쓸 수 있을지, 과연? 또 그 점이 또 되게 궁금할 것 같고, 자, 마지막으로 서포터의 오치훈 선수인데, 자, 이분도 역시 그랜드마스터 887점이고요. 라칸, 렐, 레오나. 어찌 보면 요즘 메타, 어찌 보면 이제 요즘 메타에서는, 그냥 근접 탱 서포터들, 그냥 이니시 납부지 않고, 라인전 납부지 않고, 전체적으로 좀 전체적인 조합만 딱 봤을 때, 어, 모나지 않은? 그런 서포터들이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최근에 또 알리노틀도 많고, 어, 그리고 또 이제 신기한 게, 세라핀 승률이 또 되게 좋아가지고, 어, 어떻게 좀 서포터로 좀 막 픽으로 좀 끌고 갈 수 있으면은, 한번 조합상 세라핀도 한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드는데, 역시 뚜껑은 한번 따봐야 될 것겠죠. 자, 그래서 일단 선수들이 경기를 앞두고, 아, 좀 제가 만일 지금 서울특별시대 인천광역시 선수였으면은, 좀 만일 되게 싫었을 것 같아요. 좀 되게 쉽게 쉽게, 좀 어찌 보면 지금 경기도 좀 되게 늘어져가지고, 시간도 많이 늦어져서, 좀 어찌 보면 상대적으로 쉬운 팀 만나고 싶었을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간에 만났습니다. 오늘 역대급 매치가 나올 것 같고, 자, 그래도 이제 8강부터는 그래도 단판이 아닌, 3판 2선승, 비어 3이기 때문에, 그래도 징검 승부가 좀 펼쳐질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일단 이따가 곧 있으면 경기가 펼쳐질 것 같긴 한데, 아, 되게 재밌는 경기가 좀 많이 나올 것 같고, 일단은 그래도 또, 확실히 이제, 어, 좀 아카데미에 소속된 팀이다 보니까, 그래도 프로팀에 소속된 팀이다 보니까, 그래도 지금 좀 이제 뭐 상대적으로 운영이라던가, 확실히 좀 챔피언 폭이라던가, 양쪽 다 넓고, 요즘 대회에서 많이 보이는 픽들이 또 많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어, 되게 기대되는 경기가 나올 것 같네요. 자, 일단 뭐 제가 준비한, 일단은 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들은 좀 뭔가 다 얘기해 드렸던 것 같고요. 어, 일단은 곧 있으면 이제, 뭐 경기가 들어가겠지만, 어, 선수들 좀 마지막까지 힘내가지고, 좋은 경기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오늘의 승자가, 뭐 내일 4강까지 올라가가지고, 어, 3, 4회 전이든 결승까지 가가지고, 뭐 우승이든 하마, 이제 노려볼 수 있을 텐데, 어, 여기서 일단, 좀 가장 큰 고난이 좀 살짝 지금 경기가 아닐까라고 생각되긴 하네요. 아까 뭐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앞전에, 뭐 두 경기를 한 번 보여드렸었는데, 아, 역시 DRX 신안, 어, 서울특별시 팀들이 진짜 많은 분들이 우승 후보 팀이라고 뽑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찌 보면 힘든 경기도 좀 으락차차 해가지고, 판타에서 좀 이기는 모습도 보여줬고요. 아, 경기 시작합니다. 자, 인천광역시가 블루, 서울특별시가 레드팀으로 시작하는데, 자, 인천광역시가 일단 오르래를 밴 해주면서, 일단은 한 번, 어, 가볍게 한 번 시작해보고요. 어, 서울특별시 레드톤을 일단 밴 해주네요. 자, 그리고 요네까지, 아까 진짜 최소혁 선수 요네가 좀 매섭긴 했었거든요. 살짝 좀, 어, 저격 같은 느낌으로 살짝 좀 우도된 밴 아닐까, 좀 수정된 밴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 일단 서울특별시의 두 번째 밴 시작하네요. 자, 럼블까지. 어, 럼블은 뭐 어찌 보면 되게 좀 정상적인 밴 느낌으로, 요즘 뭐 럼블 풀고 많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럼블 밴하는 거 절대 나쁘지 않죠. 자, 그리고, 오, 형제가 밴 당했습니다. 요즘 근데 형제가 되게 괜찮아요. 요즘 형제 둘 다 버프도 먹고 해가지고, 티어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충분히 뭐 이상한 밴 아니다. 괜찮은 밴다 고려해보면 하다. 그리고 오늘 최고의 하도는 확실히 니달리이긴 한데, 니달리가 일단 밴 당하면서, 어, 인천광역시에서, 어, 근데 아까 신재민 선수가 레오나로 되게 잘했었거든요. 근데 일단 먼저 가져오면서, 인천광역시가 확실히 좀 되게, 경기들을 보면서 좀 많이 준비한 것 같아요. 레오나로 먼저 가면서 1픽으로 뽑아버렸고요. 자, 그럼 서울특별시, 어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리, 이즈, 이즈리얼. 어, 서울특별시에서, 근데 이즈리얼 계속 뽑아주면서 좋은 모습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뭐, 마지막 경기, 전 경기 같은 경우에 살짝 좀 끊기는 모습 보여주면서, 좀 살짝 흐름 끊기나 했었으나, 했었으나, 결국에 잘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어, 그래도 원딜로서, 이즈리로서 잘하는 모습 보여줬었고, 자, 마오카이 집으면서, 요즘 마오카이 솔직히 말하면, 남으면 집는 게 맞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마오카이가 잘 나왔고, 괜찮은 정글러이기 때문에, 일단 마오카이를 픽하면서, 일단 마무리 지었고요. 오, 인천광역시, 아, 근데 이거 인천광역시에서 좀 나름, 되게 세게 나가는 뱀픽인 것 같아요. 비우고에다가 미포까지 집으면서, 좀 이게 살짝, 좀 나름 밸런스도 받고, 들쪼도 받고, 되게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지금 1, 2, 3픽이 된 것 같고요. 자, 그럼 서울특별시, 바드, 한번 집어보나요? 미포 상대로 뭐 그냥, 솔직히 단적인 예로, 궁극기만 쓴다면, 미포 궁극기만 쓴다면, 어느 정도 좀 막 쓸 수 있지 않을까 했었지만, 결국은 브라운 선택지를 고르네요. 자, 이렇게 서로 이제 4밴 들어가고 있는데,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아, 르블랑! 일단 좀 르블랑, 어찌 보면은 이제, 지금 정글, AD형 정글, 피해고가 나왔기 때문에, 르블랑을 좀 막아줌으로써, 살짝 이제, 좀 강력한 AP들을 좀 막는, 그런 느낌으로 밴할 수 있다, 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아, 스몰더까지, 확실히 좀 근데, 인천광역시가 전경기, 서울특별시대의 경기를 보면서, 되게 좀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자, 그리고 마지막 5밴, 넷칭님, 뭐 좀, AP 미드 쪽으로 한 번 더, 밴을 한 번 더 투자를 해보나요, 지금? 자, 현재 지금 2초 남은 상탠데, 아, 흑웨이까지, 아, 이제 보면 지금 서울특별시 밴이, 정말 나쁘지 않다, 괜찮다, 좋다라고 보여줄 수 있을 정도로, 나름 4, 5밴 되게 유효하게 잘 한 것 같고요. 자, 인천광역시 입장에서 마지막 밴으로, 스몰더 이유에, 과연, 뭘 하게 될 것인지, 자, 이렇게 되면, 뭐, 제리를 밴한다거나, 오케이, 좋습니다. 제리까지 밴해 주면서, 일단 이렇게 됐네요. 아, 역시, 서울특별시가 그래도, 아까 오리아나 뽑음으로써, 되게 좀, 좋은 모습 많이 보였었거든요. 결국에 좀 아까 되게 힘들었었는데, 오리아나 성장 잘 끌어내면서, 한타로 어떻게 역전하는 그림, 그렸었는데, 오리아나 이번에도 선택됐고요. 자, 인천광역시, 자, 4호 픽으로, 크산트는 뭐, 정말 무난하고, 먼저 뽑았을 때도, 솔직히 못 하지 않고, 탱커로서, 솔직히 탱커는, 내가 하기 싫은데, 팀에 있으면 정말 좋은 챔피언이거든요. 크산트의 지금, 정말 적절한 픽이라고 볼 수 있겠고, 자, 그리고 남은, 남은 미드, 남은 미드, 오리아나 상대로 좀, 괜찮을 만한 미드가, 지금 좀 살짝 골치 아프긴 한데, 아지르, 오, 아지르 픽, 지금 굉장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카사딘, 카사딘은 근데 솔직히 말하면, 보기 힘들 것 같긴 한데, 아지르가 좀 더 괜찮지 않을까요, 지금? 아마 아지르 쪽으로 갈 것 같죠? 자, 아지르가 선택되면서, 인천광역시 조합은, 완성되었고요. 자, 그리고 서울특별시, 마지막으로, 일단 탑이긴 한데, 지금 좀, 크산트를 먼저 본 입장에서, 좀 크산트를 압박하면서, 괜찮게 캐리할 수 있는 픽이, 지금 뭐, 좀 떠올랐을 때는, 뭐 나르 정도이긴 하거든요. 정말 무난하게, 정말 무난하게, 어, 베인, 이거는 뭐, 확실한 캐리형 픽이죠. 확실한 캐리형 픽. 베인은 솔직히 말하면, 크산트 상대로, 베인을 뽑았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이겼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크산트 상대로 굉장히 유리하게 갈 수 있는 픽이긴 한데, 자, 이렇게 양쪽 다, 어, 벤 픽이 완성됐습니다. 벤 픽들이 완성됐고, 와, 결국에 지금, 서울특별시가 탑을 5픽으로 밀어주면서, 완벽하게 지금, 크산트를 때려잡을 수 있는, 완벽하게 캐리할 수 있는, 본인이 좀 어떻게 좀 캐리할 수 있는, 그런 픽을 완성해버렸고, 인천광역씨 또한, 그래도, 뭐 크산트가 좀 이제 먼저 뽑았고, 베인으로 좀 세게 맞긴 했었지만, 그래도 할 말은 있거든요, 분명, 확실히 좀 팀적으로, 저업 시너지를 봤을 때, 인천광역씨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탄탄하고, 스탠다드하고, 뭐 한타든 간에, 사이드든 간에, 나름 할 말이 있기 때문에, 무난하게 근데, 라인전만 끝낸다면은, 그냥, 아지르가 그때부터 베인을 찾아가면서, 좀 사이드로 좀, 아지르가 사이드, 아지르가 사이드에서, 베인을 좀 막고, 크산트는 좀 도망다니면서, 파밍하는, 그런 그림만 좀 무난하게 그려본다면, 충분히 인천광역씨도, 나쁘지 않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경기 한번, 뚜껑을 한번 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양쪽 다, 벤픽이 완성됐고, 확실히 좀 인천광역씨에, 미드 오승준 선수가, 모스트에 또 이제, 흐웨이까지 있는, 흐웨이까지 있었는데, 거기다가 이제 르블랑 닫아주고, 그리고 모스트에 있는 흐웨이까지, 또 오벤에 마지막에 넣어주면서, 대개 어찌 보면 좀, 서울특별시에서도, 좀 나름 이제, 흐웨이를 또 이제, 좀 닫아주면서, 최대한 변수를 줄이면서, 좀 본인들 반의 게임을 좀 하기 위한, 그런 쪽으로 되게, 픽벨을 완성한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결국에 또 이제, 탑에 베인을 뽑았다는 건, 베인이 계속 압박을 하면서, 크산세상도로, 좀 상성적으로, 이런 우위점을 막긴 하지만, 계속 공격적으로 하면서, 좀 CS 차이 내고, 그리고 또 이제, 계속 좀 이제, 계속 성장을 좀, 앞서가면서, 좀 압박을 해야 되는 건데, 결국에 지금 서울특별시에서, 얼마나 베인을 몰아주면서, 베인한테 계속 공격적으로 할 수 있게, 지혜를 주어지게 하느냐, 그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근데, 케인, 아, 크산테가, 착취를 많이 드는 모습인데, 베인 상대로 착취는, 거의 웬만하면, 터트리지 못하기 때문에, 좀 이제 착취를 말고, 다른 룰을 선택한 모습이었고요.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자, 그리고 확실히 좀, 어찌 보면은, 양쪽 다 지금, 탑이 좀 되게, 좀 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결국에는 서울특별시 입장에서, 베인을 계속 키워주면서, 베인이 되게, 좀, 응추러 둘 수 있지 않게, 자신감을 북돋아주면서, 계속 공격할 수 있는, 역할을 만들어야 되고, 최대한 인천광수 입장에서는, 베인한테, 카산트가 좀 덜 맞으면서, 라인전을 좀 끝내면서, 좀 사이드로 빠르게, 빠질 수 있게, 좀 파밍을,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려야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로 지금 진짜, 아, 이거, 눈치 싸움이 상당한데, 자, 일단 들어가는 거 완벽하게 하긴 했거든요, 지금? 자, 렌즈에도 안 걸렸고요, 와드가. 자, 그리고 비이고가,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빠지면서, 일단 뭐, 밀려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그래도, 솔직히 말하면, 손에는 좀 최소한으로 봤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 자, 근데 이거, 라인스업하면서, 지금, 카산테가. 자, 요즘 근데, 요즘 데메에서, 이런 요금 되게 많이 보긴 하죠. 확실히 좀, 바텀이든 탑이든 간에, 한쪽의 구도가, 완벽하게 망가질 정도로, 라인 상성이 구리면, 라인스업을 선택하면서, 좀 이런 식의 그림, 많이 그려지긴 합니다. 자, 근데 이거, 일단은 일단, 자, 브람 일단 물리긴 했어요. 근데 일단, 브람, 일단 피도 반피기도 하고, 전멸도 있기 때문에, 일단 빠지는 그림이었고요. 자, 그리고 베인, 유치아 키면서, 나름 살짝, 그래도, 베인까지 유치아를 꼬아 내게 되면서, 오, 근데 이거, 더 이상의 손해는 안 되죠, 지금. 오, 베인, 지금. 자, 일단, 초반 부분에서, 인천 강혁씨가, 되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자, 그러는 와중에, 미드는 미드 대로, 좀 빡세게 라인전 준이고, 자, 이렇게 되면, 지금, 그 정도면은, 지금 당장, 아지르가, 지금 오리아나 상대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초반부에, 좀 고린들이 원하는 그림 자체는, 인천 강혁씨가, 그리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자, 서로, 전멸 교환하면서, 자, 일단은 이거, 자, 그리고 지금 오리아나는 쿠키가 있는 상황이고, 아지르는 쿠키가 없는 상황에서, 더 이상 지금, 아지르가 라인을 받아낼 힘이 없기 때문에, 결국, 오리아나가 서로 전멸을 빠지면서, 라인을 밀었는데, 성공했기 때문에, 지금 서울특별씨가, 그리고 미드에서는 이득을 봐주고 있는 와중에, 자, 탑에서도 지금, 베인을 완벽하게 몰아냈고요, 지금, 자, 이렇게 되면, 거의 지금 사이드는 뭐, 걸 느낌으로, 서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결국 이렇게 되면은, 그래도, 어, 자, 바텀, 자, 오리아나 전멸 없어가지고, 지금 아지르는 새로 왔어요, 지금, 자,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아지르가, 결국에는, 오리아나 킬을 성공하는 걸로 보이게 되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결국 밀려나가지고, 웨이브 손해를 본 건 맞습니다, 아지르가, 근데 이 정도면, 좀 살짝 그래도, 기분은 살짝 나쁠 수 있겠지만, 좀 웃을 수 있다? 이 정도의 느낌인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좀 오리아나가, 좀 공격적으로 하다가, 전멸을 빠지고 죽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아지르 입장에서, 좀 성공권이 있긴 하거든요, 이제 6렙 이후에도, 자, 게임 정지 되었습니다, 자, 일단은 뭐, 보통 이런 식의, 이제 뭐, 갑작스러운, 이제 퍼즈가 걸리게 된다면, 뭐, 싸움드 이슈라던가, 아니면 뭐, 순간적으로 뭐, 이제 장비 이슈, 뭐, 둘 중 하나긴 한데, 일단은 뭐, 좀 더 아직, 어, 정보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뭐라 말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일단, 게임 뭐 3분, 뭐 4분을 향해 가고 있지만, 잠깐 이제 얘기를 하자면, 그리고 또 확실히 이제 요즘, 뭐, 프로 대회도 그렇고, 확실히 뭐, 바텀이라던가, 탑이라던가, 한쪽 구도가 완벽하게 깨질 수 있는, 그런 이제 상성이 나와버리면, 라인 수업하는, 그런 느낌의 이제 경우가 되게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 크스탄테와 베인이 그런 구도이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인천광역시가 라인 수업을, 어, 꺼내들었고, 결국 이게 좀, 살짝, 좀 이제, 좋게 작용하면서, 아지르가 또 우리아나 킬을 또 기록하게 됐고요, 갱으로. 그래서 좀 이제 초반부만 보면은, 그래도 인천광역시가, 서울특별시보다는 살짝 기분 좋게 가긴 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지금 좀 지켜봐야 될 게, 순간적으로 라인 수업, 옛날에는 솔직히 말하면, 라인 수업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정말 옛날에, 정말 옛날에는 라인 수업이 정말 길어서, 탑타워가, 바텀타워가, 타워들이 부셔질 정도로 라인 수업이 오래 지속됐었는데, 자, 경기 시작합니다. 근데 요즘은 결국에는 타워가 부셔지지 않는 라인 수업이다 보니까, 결국 근데 베인이 크스탄테를 압박하는 그림 자체는 나오긴 할 거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게임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일단은 근데, 자, 일단 서로 위치하긴 했고, 레오나 입장에서는 다행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서로 만일, 이제, 미드에서 에너지를 쏟는 그림, 좀 뭔가 정글과 서포터가 미드에서 서로, 3대3 한다거나, 좀 서로 2대2 한다거나, 그런 그림 자체가 나와주면 나와줄수록, 서울특별시가 되게 좋은 점이 뭐냐면, 결국에는 베인이, 크스탄테를 압박할 수 있는 그림이 나옵니다. 그 자체로 되게 괜찮기 때문에, 서울특별시가, 과연 어떤 식으로 좀 뭔가 힘을 줄지, 어디에 힘을 줄지, 이게 좀 되게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탑에서도 지금, 그래도 순간적으로 지금, 크스탄트가 먼저 라인을 와가지고, 레벨이 좀 더 높기 때문에, 그래도 라인을 먼저 밀어낸다거나, 시계서가 높다거나, 그런 느낌의 지금 라인을 펼치고 있고, 자, 일단 만났어요, 지금. 자, 일단 이 정도면, 그리고 비해 공간 살짝 울릴 수 있겠죠. 자, 근데 레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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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되면 2절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아직 브라움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미스포츠는 앞점멸로 오히려 응수하긴 했습니다만, 아, 근데 이거 미스포츠는 지금 깡패요, 지금. 그리고 지금 미니언 끼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이즈리얼이 배서지를 친, 아, 그런 느낌이 되면서, 오히려 미스포츠 선수가, 아, 본인이 먼저 앞점멸로 칼을 빼들면서, 결국 우리 서포터, 레오나가 먼저 죽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2대의 상황에서, 2명을 잡아내면서, 이거 라인까지 밀고, 지금 레오나가 상대 2명을 죽였기 때문에, 결국 이거 인천광역시가 굉장히 좋다고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라인스왑을 하고, 어찌 보면 이제 본 라인전 들어가기 전에, 미스포츠는 지금 수확의 낫을 들었기 때문에, 이것 또한 더블킬이 굉장히 호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요. 자, 인천광역시, 초반 라인스왑으로 좋은 구도를 이끌어낸 걸, 아직까지 좋게 이끌어내고 있고, 사실 근데 이것만으로 지금 부족하거든요, 베인. 존재의 가치 의미를 보여주려면, 계속 이런 식으로, 5분, 10분 압박하면서 성장차이 벌어내고, 어떻게든 크산테를, 오, 자, 근데 이즈리얼, 전멸 없거든요, 정화도 없고, 이렇게 되면 아직 죽지는 않았습니다만, 자, 과연 브라움이 방패로 들어주면서, 자, 이거 이 정도면 브라운 중도, 오, 5-1-0! 와, 이게 뭔가요 지금? 아, 저는 제 생각에, 신재민, 브라움 성두가 죽을지 몰랐을 것 같아요. 아니, 이거 순간적으로 데미지가, 이게 말이 되나요 지금? 와, 더블킬 기록하면서, 이거를 지금 BF 100원까지 타온, 미스포츠 데미지가 이게, 와, 초반부터 이렇게 들어간다고요 지금? 와, 자, 그래서 좀 순간적으로, 그래도 좀 잘 버티나 했습니다만, 결국에 브라움 죽으면서, 와, 이렇게 되면은 그래도 좀, 아직까지 인천하우시가 좋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그래도 너희들이 턴 썼으니까, 그래도 우리 드래곤, 우리가 드래곤은 내가, 우리가 가져가겠다, 좀 이런 식으로, 지금 마오카이, 김은호 선수가 마오카이가, 지금 드래곤을 잡아주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그래도 첫 드래곤 중에, 가장 맛있는, 가장 도움되는, 라이너들이 가장 좋아하는 드래곤이, 지금 바다 용이긴 하거든요, 저것 자체만으로 지금, 라인전이 진짜, 집에 갈 거 안 가고, 그럴 수 있는 정도라서, 바다 용을 먹는 건, 그나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좀 뭔가, 짤 세계로 교환이라던가, 좀 버틸 수 있는 라인전도 있다 보니까, 확실히 바다 용 자체를, 먹어놓는다는 건, 굉장히 큰 이점으로 적용할 것 같고, 자, 그리고 일단, 마오카이가, 아래쪽에 완벽하게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프리하게 지금 유충을 가져갈 수밖에 없고요, 어, 지금 아지르, 어어, 자, 토스 하려다가, 그냥 넘겨버렸어요, 자, 일단 그래도, 서로 일단 가져갈 거 가져가면서, 게임이 진행되고 있긴 한데, 일단 근데 웃고 있는 건, 대천 강력시긴 하거든요, 자, 이렇게 3, 6촌도 가져갑니다, 지금, 자, 그리고 결국에는 지금, 지금 당장, 이 정도로 지금 크산테가 베인과, 얼굴을 맞대면서, 라인을 밀고, 라인을 먹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솔직히 말하면, 아무것도 안 해도, 지금 크산테가 웃을 수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인청왕을씨, 아까부터 좋다고 얘기 드렸었는데, 좋습니다, 정말 좋아요, 지금, 자, 이렇게 비에고가, 그리고 또, 위쪽으로 움직임, 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베인, 충분히 압박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고, 자, 인청왕을씨, 본인들이 지금 원하는, 오, 자, 근데 이거, 자, 자, 궁극기 한번 보여줬습니다, 자, 일단 결국에 지금, 그리고 또 큰일 난 게 뭐냐면, 결국 원딜길, 워머그, 불서, 피바라기가 나오게 된다면, 좀 대개 미포가 좀 빠른 타이밍에, 피바라기가 나오게 된다면, 진짜 미스포츈이, 굉장히 무서운 타이밍이, 앞당기게 되거든요, 지금 근데, 그 상황이 제대로 빨렸어요, 미스포츈, 지금도 강한데, 솔직히 피바라기 나오면, 답도 없습니다, 과연 근데, 그 상황을 가요, 서울동별시가, 얼마나 잘 넘길 수 있을지가, 되게 좀 강건일 것 같고, 자, 일단은, 그래도 어느 정도, 그래도 CS는 받아먹으면서, 라인들이 진행되고 있긴 한데, 자, 서울특별시, 과연, 그래서 서울특별시, 아까 진짜, 경기 정말 힘들었지만, 정말 힘들었지만, 으라차차하면서, 본인들 한타 파기력 보여주면서, 역전하면서, 장로영, 바론 먹고, 진짜 역전했었거든요, 물론 이번 경기, 좀, 이번 경기 어찌 보면, 초반부터 좀 힘들긴 합니다만, 아까 그런 경기력에 보여줬던, 서울특별시라면, 충분히 후반부가 기대되는 것도,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인천광영시가 지금, 초반부터 보여주고 있는, 경기력 자체가 지금, 아니, 굉장히 놀랐습니다, 서울특별시를 이 정도로 압박하나요, 지금? 자, 지금 이 정도만 돼도, 사실상, 크산트 입장에서, 라인전 성공이라 볼 수 있겠고, 자, 그래도 아픈 건 아프긴 하네요, 요즘, 어, 자, 포스트하면서, 자, 결국 오리야나 넘겼어요, 아, 이러면서, 아, 이게, 아, 좀 뭐랄까요, 이게 서울특별시 입장에서는, 그냥 오리야나가 죽어도, 정말 안 좋습니다, 근데, 전멸 빠지고 죽었어요, 이거 전멸이 빠지고 죽었다는 건, 이번으로 안 끝난다는 의미거든요, 앞으로 다음, 다음, 다다음, 이런 식으로도 계속 경기, 영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안 당해주려면, 결국 어떤, 안 당해주려면, 본인이 좀 서극적으로, 방어적으로 해야 되는데, 결국 요즘 게임, 공격적으로 해야, 좀 이득을 많이 볼 수 있는 상황에서, 방어적으로 한다는 거는, 솔직히 말하여, 상자적으로 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거고, 아, 서울특별시 지금, 아, 오리야나가 무너졌으면 안 됐는데, 아, 이렇게 지금 오리야나가 지금 무너지게 된다면, 이거 게임 중반으로 이끌어 나가는 건, 오리야나의 힘이 되게, 많이 필요하긴 한데요, 자, 크스인데, 어, 지금 앞으로 밀면서, 자, 그리고 여기까지고요, 자, 그리고 결국엔 베인이려가지고, 뭐, 크스한테를 밀어낸 건, 뭐, 당연합니다만, 결국 솔직히 말하면, 저 정도는 절대 안 되고요, 자, 그리고 지금, 미스포촌이 피바락에 나온 시점이기 때문에, 결국 지금 이기레얼이, 뭐, 물론, CS를 못 받아, 못 받아 먹는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결국에는 좀 먼저 밀리면서, 라인을 받아 먹을 수밖에 없는 구도가 또 나오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지금 서울특별시가 굉장히 힘드다고 말할 수 있는 마중에서, 자,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자, 이즈리얼은 지금, 이거, 저렇게 반피가 닳아버리면, 유지력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지점에서, 그나마 바다형이 있긴 한데, 아, 더더욱 서울특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고, 미스포초는 어차피 지금 피바락이 있기 때문에, 아니, 피 채우면 그만이거든요, 아니, 피 채우면 그만이에요, 때려보세요, 때려보라 이거예요, 진짜, 아니, 그냥 이게 원드릭의 오버그가 이렇게 빨리 뜨면, 이거 미스포초는 이거 막을 수가 있나요, 지금, 자, 그리고, 어느덧 지금 비우고가 좋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 지금 이즈리얼 입장에서 최선은 그냥 미니언을 먹고 죽는 건데, 그것도 녹록치 않고요, 자, 그리고 내치김에, 아, 이게 다음이 있으면 다다음이 있다고 했는데, 결국 지금, 자, 자, 아, 결국에 지금 도망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그나마 결국에, 마오카이도, 아, 위에 있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인천광역시, 아, 이거 본인들이 원하는 경기력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이거 진짜, 오, 이거, 이 정도면은 거의 뭐, 크산테가, 거의 뭐 마페박은 그런 느낌입니다, 어디 한번, 어, 어디 한번 가현, 가현, 네가 내가 크산테를 뽑았는데, 가현 카운트도 베인을 뽑아? 보여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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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아아아아악, 이거, 아, 물론 뭐, 이거 하나 때문에, 베인이 이제부터 크산테한테 질나, 베인이 이제 인생 끝났다, 이건 절대 아는데, 이거 솔직히 말하면, 게임 외적으로, 어찌 보면 좀 선수한테 스크래치가 갈 수 있는, 그런 느낌의 솔로 킬이었어요, 지금 방금, 와아아아, 그리고 지금 완벽하게, 그나마, 서울특별시가 탑, 미드, 바텀 중에, 그나마 좀 완벽하게 이겼어야 하는 라인, 그런 임무를 가졌던 라인, 그게 탑이거든요, 근데 그 탑까지 무너지게 된다면, 아니, 서울특별시는 지금, 어디라 이래 지금, 아, 기대를 해야 되네요, 지금, 아, 이게 결국에, 그나마 지금, 아, 서울특별시 입장에서,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그나마 좀, 바다용을 좀, 앗전에 먹어놓았다, 그래서 그나마 좀, 누울 수 있는 타이밍이 있다, 지금 당장에 그것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 자, 이제 앞으로 나올 유충, 막을 방도가 없고요, 그리고 유충은 이미 먹었고요, 전령까지 나오게 된다면, 미드 밀리는 건 3시간이고요, 자, 이렇게 된다면 지금, 이렇게 되면 지금, 안 그러게 힘든 경기, 서울특별시가, 아, 버틸 수 있는 재간이 있나요, 지금? 자, 지금 당장 뭐, 더더욱 힘들어질 거는, 서울특별시일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이렇게 되면은, 좀 서울특별시가, 반대 상황에서도, 좀 시야를 먼저 열어가지고, 뭐 트라이를 해본다거나, 그렇긴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하면, 지금 뭐 아지르를 뚫어낸다거나, 하는 그런 느낌을, 좀 플레이를 하기가, 되게 힘들긴 한데, 그래도, 한번 밀어낼 수 있나요, 한번 밀어낼 수 있나요, 자, 밀어냅니다, 자, 근데 레오나, 너무 자신감 앞서는 것도, 적진 않아요, 지금, 근데 지금 뒤에서, 미스포츠는 오고 있기 때문에, 비에고도 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좀 지져봐 보는데, 아, 결국 그래도 좀, 어, 뭐, 어어, 자, 근데 이거, 자, 근데 이거 마오카이, 근데 지금 위에 베인 있긴 해가지고, 자, 일단 싸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지르가, 아지르가 일단 넘기긴 했었는데, 아, 오케이, 오케이, 이 정도면, 뭐 서울특별시 입장에서, 다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탑에서, 크산테가 프리하게, 지금, 탑 2차타워까지, 압박하고 있고, 아, 지금, 오, 근데 이거, 자, 이디를, 오, 근데 이거, 멈추지 않아요, 비에고, 와아아, 이러면, 자, 이거 베인까지, 자, 베인은, 어, 그래도 좀, 그나마 다행인게, 베인까지 죽진 않았는데, 솔직히 이건,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지, 이미, 초비상 사태입니다, 이미 초비상이에요, 솔직히 여기서 베인이 죽든 안 죽든 간에, 솔직히 말하면, 진짜, 애매합니다, 자, 결국에는 지금, 서울특별시가, 어디 한 라인이라도 좀, 압박한다거나, 어디 한 라인이라도, 좀 풀려있었다면, 그나마 좀, 후반부로, 중반부로, 좀 끌고 나갈 만한 힘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모든 라인이 다 힘든 상황에서, 아, 지금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뭐, 오제트 주도권도 없고요, 그리고 우리 정글 주도권, 우리 정글 시야 주도권, 이거 시야를 뭐 열려 나갈 수도 있긴 한가요? 지금 그래서 당장 보이는 거는, 결국에는, 한쪽 라인, 한쪽 라인이 좀 맞았을 때, 결국엔 반대쪽을 뚫어가지고, 어떻게 해보는 트라이 밖에 없을 것 같은데, 아까처럼, 근데 지금, 체급 차이면은, 아까처럼, 결국에, 비에고가 계속 옷 갈아입으면서, 죽는 그림밖에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서울특별시, 이 위기를 과연, 어떻게 넘길지, 아, 그리고 이게, 서울특별시가, 시간이 정말 많이 필요해졌어요, 지금, 지금 이렇게 서울이, 이렇게 시간이 정말 많이 필요해졌는데, 아, 근데 이 필요한 시간을 과연, 얼마나 벌 수 있을지가, 진짜 중요하긴 한데, 지금 당장 솔직히, 시간 벌기도 되게 힘들어 보이긴 하거든요, 그나마 저거, 베인이 좀 흥했으면, 베인이 어떻게든 사이드 활로 뚫어주면서, 베인이 어떻게든 좀 시간 벌어져 둘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도 나왔을 것 같긴 한데, 결국에 지금 베인 또 사이드에서, 강점을 지금 살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혀 안 나오고 있고요, 자, 어, 근데 이거 나왔어? 감이 나왔어? 자, 일단 그 사태 텔로 넘어오면서, 자, 일단, 결국 근데 이거 앞라인 서로 교환을 하면은, 이거 인천광역시 입장에서 전혀 나쁘지 않거든요, 자, 비에고, 마오카이로 갈아입어주면서, 자, 더 이상 안 돌아가도 됩니다, 자, 그리고 전령, 전령, 전령이 박치기를 하기 때문에, 이거 서울특별시, 빨리 빠져야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자, 미스포츠는 앞전멸을 하면서, 자, 이즈류의 다음에 베인, 아, 베인은 결국에 빠져나오긴 했습니다만, 결국 지금 미드 2차는 막을 수 없을 것처럼 보이고요,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서울, 아, 인천광역시가, 이번 싸움에서도, 또 한타 승리를 하면서, 와, 지금 이건 너무 흥한 거 아닌가요, 인천광역시 지금? 아니, 전라인이 지금, 서포터를 제외한 전라인이, 현상은 골드를 다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정도면 솔직히 말하면, 지금 벌써 힐스코더 7,8,2고, 그리고 글루블 골드도 꽤나 많이 차이나는 이 시점에서, 사실상 게임 자체는 지금 인천광역시, 손바닥 위에 있다고 말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서울 투표시 입장에서는, 지금 남은 거는 그냥, 무조건 놓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거는 그냥, 어떻게든 그냥, 좀, 어떻게든 그냥, 한쪽에서 사이드 밀고 있는 사람, 어떻게든 잡아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현상금 좀, 잡아, 얻어가지고, 좀 뭐, 베인이라든, 아, 이즈리얼이라든가, 뭐, 오리야나라든가, 베인이라든가, 어떻게든 좀 뭔가 킬이 할 수 있는 챔피언들이, 킬을 먹어서, 좀 어떻게 키워보는, 그런 느낌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 아, 상황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서울특별시, 아, 이게 지금, 아, 이게 나오기가 힘든 장면인데, 아, 이러려고 뽑은 게 아니긴 하거든요, 아, 근데 인천광역씨가 처음에, 라인스왑을 제대로 적중시키면서, 인천광역씨, 자, 이렇게, 결국에는 지금, 인천광역씨는, 뭘 하든 괜찮습니다, 뭘 하든 괜찮아요, 본인들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될 정도로, 그만큼 유리하기 때문에, 대전의 마수 쓰면서, 어떻게든 좀 해보려고 하는데, 아, 이게 결국에는 지금, 레오나밖에 묻지 못했고, 이게 사실 레오나를 묻고도, 지금 흠이가 없는 게, 레오나는 지금, 자, 그러면서 탑에서 지금, 솔로키 나왔고요, 아, 아, 이거 제대로 토스하면서, 자, 이렇게 되면, 지금, 브라움 죽었고요, 이즈리언, 이즈리언, 이즈리언은 그나마 좀, 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오, 자, 근데 비해고, 비해고, 자, 이러면 이즈리언 죽었다고 봐야 되겠죠, 와, 이렇게 되면 지금, 아니, 20분도 안 됐는데, 인천광역씨가 에이스를 내면서, 와, 인천광역씨, 아니, 왜 이렇게 잘하나요, 인천광역씨, 자, 이러면 지금, 게임 끝났다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자, 인천광역씨가, 이 정도면, 게임을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들의 스토리드로 그리면서, 자, 자, 일단은, 자, 브라운 마파이 나면서, 오, 저 일단, 한번 밀어내긴 했고요, 자, 근데 이거, 레오나만 잡으면, 좀 맛이 없긴 하거든요, 이거 서울특별시, 자, 이렇게, 그래도, 이제 본인들이 턴이니까, 이거 어떻게든 지금, 뭐라도 연계를 해보나요, 지금, 아, 힘듭니다, 그냥, 힘들어요, 지금, 결국에 이렇게 된다면, 지금, 아, 저 인천광역씨의, 지금, 탑, 정글, 미드, 원딜, 챔피언들이 다시 집가서, 저 골드를 가지고, 템을 또 한산하고 온다면, 와, 지금 이거 막을 수가 있나요, 지금, 자, 서울특별시, 그래도 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래도 이거, 단판 승부가 아니기 때문에, 다음 경기를 충분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시간 속도 좀 가져가면서, 그래도 최대한 포기하지 않는 모습도, 아, 이렇게 되면, 지금 올해하라도 죽었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럼 최대한 시간 끌면서, 최대한 시간 끌면서, 자, 역주행하면서, 자, 이러면 반대쪽에서 이득 봐, 반대쪽에서 이득 봐, 과연, 서울특별시, 아, 근데 상대가, 크산테에요, 크산테 안 죽습니다, 오히려 지금 원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크산테, 아, 납치하면서, 마오카이를 오히려, 아, 마오카이 그래도, 기사에서 했어요, 오, 잠깐만 이거, 자, 극인거, 자, 이러면서 지금, 오히려 지금 크산테가 드립을 치면서, 아니, 인천광역씨가 지금 바론치고 있어요, 아, 자, 그리고 미드타워, 밀순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아, 지금 근데 이거, 자, 일단 철거 터뜨리면서, 아, 이렇게 되면은, 바론을 너무 빨리 잡았기 때문에, 아니, 크산테이 뭔가요, 이거, 극인거 뭔가요, 아, 지금, 와, 베인 또 결국, 타워에 죽으면서, 아니, 이거 뭐, 크산테가 지금, 몇인분을 하고 죽은거죠, 지금, 와, 결국, 팀게임에서, 크산테가 사랑받을 수 밖에 없는 이유, 크산테, 텐도 다하고, 딜도 다하고, 그냥, 못하는게 뭔가요, 크산테, 아, 이러니까 크산테 뽑죠, 그리고 지금, 잔인합니다, 잔인합니다, 절대 돌려보내지 않아요, 자, 그리고 이거, 인천광역씨, 이번엔 경기 끝날 수가 있나요, 자, 브라움이 최대한, 방패를 들고 막아보려고 하지만, 결국, 근데 타워를 몰아낼 수 있는, 오리아나를 제대로, 레오나가 침축마크하면서, 아, 결국에 오리아나 잡히고요, 브라움도 지금, 잡히게 되고요, 자, 이번에는 경기, 완벽하게, 확실하게, 인천광역씨가, 넥서스를 파괴하게 될 것 같아요, 자, 넥서스를 파괴하게 되면서, 인천광역씨가, 8강 1경기,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승리를 가져가게 됩니다, 자, 와, 솔직히 이거, 그냥 그대로 라인전 가져갔으면, 서울특별시가 원하는 라인전을, 제대로 구사하면서, 좀 게임 유리하게, 끌고 갈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인천광역씨가, 제대로 꼬으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좀 본인들이 원하는 라인전을, 좀 많이 가져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바텀에서, 순수하게 진짜, 미스포츈이, 이 키를 먹고, 성장의 발판을, 제대로 마련하면서, 그때부터 진짜, 발이 풀린, 우리 인천광역씨의, 바텀 듀오들,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 거기서 성장하지 못한 라인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인천광역씨가, 진짜, 그냥 말 그대로, 본인들이 하고 싶었던, 그냥 플레이를, 제대로 보여주면서, 자, 서울특별시, 어찌 보면, 좀 많은 사람들이, 좀 우승후보라고 생각했었던, 서울특별시를, 첫 경기에서, 좀 되게 쉽게 가져가면서, 자, 두번째 경기, 임하게 될 것 같긴 한데, 그리고 그나마 다행인건, 아까 얘기했듯이, 8강전도, 8강전이 단판에 앉힌, 비오스리, 3판 2선승이기 때문에, 아직 그래도, 서울특별시 입장에서는, 그래도 한 경기, 게임이 한 번, 한 번 더 남긴 했었거든요, 지지만 않는, 아니 지지만 않는다면,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좀, 첫 경기 때, 최대한 어떤 거에 대한, 피드백을 잘 해주면서, 다음 경기를 좀 임해야 되는, 그런, 피드백이 있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1경기 마무리 지었고, 2경기 때 다시 한 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따가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